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께 전파기지국을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종목코드는 065530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몇가지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전파기지국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도 평가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은 대표적인 중계망 전문업체입니다. 지하철, 지상, 터널 구간에 공용무선기지국을 판매하고 또 운용시공유지보수사업을 영의 중에 있고요. 사업부분별 매출을 따져보자면 2020년도 9월 3분기 연결매출 기준으로 해서요. 총 매출액 573억 중에 기지국 사용료 매출이 280억 통신시설분야 매출이 29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파기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이동통신기지국 공용화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영역은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 무분별하게 기지국 중계망을 건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도시 미관이나 자연환경, 중복투자라는 자원 손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국가와의 계약을 맺은 전담 사업자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계약을 맺은 전담 사업자가 전파기지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기지국 공용화 전담 기업은 전파기지국인 거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파기지국은 총 360억을 투자해서 사용료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국가와 계약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 결제를 하는 시기고 어음도 10% 정도 하는데 떼일 걱정도 없고 사업이 취소될 리스크도 적죠. 국가가 추진을 하는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시기니까요. 자 그러면 전파기지국 한번 보겠습니다. 매당 수익률 1% 정도 되네요. 그만큼 현금 흐름 됐다. 한 번이라도 했으면 됐어요. 현금 흐름 확인은 그러니까 이제 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2400억 발행 주식수는 5280만주 유동 주식수는 2213만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이게 좀 전파기지국이 어떤 막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오른다거나 떨어진다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안정적으로 매출 상승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왜 제가 이 픽을 했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되면은 5G 뭐 이제 나중에 되면 뭐 6G, 7G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벌써 7G 나오죠. 일단은 지금 5G니까 5G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럼 자동차가 이제 보행자 안정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에 보행자 있는데 자율주행이 달린다 하고 달리면은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어떤 이제 보행자 안전 커넥티드 인프라 사업 구축을 전파기지국이 하기로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국소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되면 왜냐면은 그 보행자 안전 관련한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제 전파기지국이 세계 최초로 이제 서울시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면 잘 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공화되면 전파기지국이 전세계로 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앞두고 굉장히 권위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 한 사람이고 거기에 다 대한 노하우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파기지국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또 만약에 그거 만들면 그거 운영보수도 다 전파기지국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확인했고 자 이제 그 주가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기간 조정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데 유의미한 거래 거래가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고 윗고리 한 번씩 나와주고 있고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죠. 많이 매수한 사람이 있거나 매수했는데 윗고리 때 다 그냥 시장 던졌거나 이제 그건데 이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어준 게 좋다.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스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기지국 계속 이제 시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전파기지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이제 검색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의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이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9분부터 뭐 김용재 소장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요런 식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이즈 현재가 3050원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 3140원 그리고 뭐 이제 손절가 2920원으로 대응합니다.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요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계속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뭐 드래곤플라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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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